지난 여름 난 아주 화끈하고 섹시한 여자와 소개팅을 했다. 아 정말 너무 맛있겠다. 아직까지 깜짝이야. 떡지근하네요. 그렇죠. 손 닦고. 살짝. 더우니까 저럴 수 있죠. 그렇죠. 땀 나면 당연히 닦죠. 깔끔하시네요. 어우 예쁜데. 그런데 혜영씨 계속 더운가봐요. 그러게요. 나면 돕나? 호흡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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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. focusing on hands. 짧은 장 가 to d bus 고그랑 통 Website가라는 여기 빨리 처리 먹어요. 잠깐만요. 이럴 줄 알았어. 도영씨 이거요. 당면부터 미리 먹어야 돼요. 안그러면 불어요. 도영씨 거기부터 먹어볼까? 도영씨! 도영씨 입에서 살살 녹아요. 도영씨 빨리 먹어봐요. 도영씨 그러시겠어요. 도영씨 좀 괜찮아요. 도영씨 내가 먼저 처음으로 주는 건데요. 도영씨 너무 맛있어. 도영씨 젓가락을 저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. 도영씨 빨리 드세요. 도영씨 너무 맛있다. 도영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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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요. 우리 다 먹었는데 이제 그만 가죠? 그래요 그럼. 네. 어머. 조비씨. 여기 아파요? 어머. 어디 땀이 나요? 이리 좀 와봐요. 어머. 어머. 엿 17초. 언제 around. 아이씨. 와이씨. 아.